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이번 강좌부터 웹패킹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4가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이 있는 유료 자료이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학습한 정보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긍정적 의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테크닉과 실제라고 언급되는 것 외 모든 것은 가상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열람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유의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지문상으로는 특별히 힌트라든지 별다른 단서가 될 만한 자료는 없는데요 다만 한가지 여기에 익스큐트의 약자와 실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무언가 실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구나 더불어 무언가 필터링 관련된 내용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4241번 포트입니다 19168 100.153번에 4241번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뭔가 나오긴 하는데 링크 하나 말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컨트롤 U 눌러서 봐도 A링크 하나가 전부죠 해당 링크에 접속시 파라미터가 변경이 될 뿐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get 파라미터로 소스라는 파라미터 명만 들어간 상태이고 해당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소스 코드는 뭐 이와 같은데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PHP 코드로 작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서버에서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부분이고 실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이는 내용은 이 하단 A태그가 전부였던 겁니다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봤을 때 크게는 두 개의 흐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if문으로 조건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get 파라미터에 소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is set 네 포함 여부를 확인을 해서 소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요 내부의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건너뛰고 요 하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뭐 위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highlight underbar file 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에 argument로 주어진 파일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띄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띄워 주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내용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underbar underbar 파일 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 소스 코드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죠 자 그다음 자 필터라는 배열 변수에 여러 가지 이제 문자열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도 들어 있고 뭐 이그잭도 들어 있고 backquart underbar 요거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뭐 파일, 오픈, 리드, 뭐 패스, 글럽, dir, 마이너스, 슬래시까지 뭐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 있는데 이름만 봤을 땐 뭔가 필터링 시에 사용될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여튼 그 아래 라인에서 이그잭이라는 파라미터에 담긴 값을 이그잭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네 넣어가지고 뭘 하냐면 필터 배열 안에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데요 어떠한 검색을 반복을 합니다 자 이그잭이라는 변수에 담긴 값에 대해서 필터 배열의 0번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 첫 번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 해서 모든 필터 요소를 다 거칠 때까지 해당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검색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이 완료가 되면 여기가 이제 트루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다이 함수, 필터드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운좋게 위에 필터링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벨 함수를 통해서 이그잭에 담겨있는 내용을 php 코드로 인지하여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위에 있는 거는 이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었고 요 하단에는 이 필터링 여기 나오는 키워드만 사용하지 않아서 php 코드를 인젝션 할 수 있다면 이벨 함수에 의해서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을 했으므로 공략을 하면 되는데요 공략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